한국국토정보공사 동사, 형용사와 같이 써요. 예를 들어 볼까요? 후왕 씨, 오늘 왜 집에 일찍 가요? 친구가 오기 때문에 일찍 가요. 친구가 오거든요. 동사예요, 형용사예요. 받침이 있어도 없어도 거든요를 써요. 많다, 많거든요. 가다, 가거든요. 예문을 살펴볼까요? 이번 주말에 영화 볼까요? 미안해요, 못 가요. 왜요? 어머니가 오시거든요. 오늘 저녁을 같이 먹을까요? 아니요, 못 먹어요. 왜요? 일이 많거든요. 오늘 배운 어휘와 문법으로 말해 볼까요? 다시 볼까요? 다음 후에 McCarthy 한편을 Netflix